321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막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322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막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323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32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325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326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덥습니다. 2번. 흐립니다. 3번. 따뜻합니다. 4번. 시원합니다. 327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추워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28번 문제입니다. 4번.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2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330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 2번. 흐려서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비가 오지만 곧 그칠 것 같아요. 331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3332번 문제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333번 문제입니다. 333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334번 문제입니다. 책꼬지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335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336번 문제입니다. 336번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338번 문제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339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34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5번. 5번. 5번.